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 조금은 밝혀지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11월 22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 자체가 소폭 하락 마감을 하면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권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장 후반에 양시장 모두 밀려버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닛게이 같은 경우는 0.7%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전일 미국 증시가 다우가 마지막에 빠져서 그렇지 장중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일본 증시에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악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1,129원, 53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이 1,120원에서 1,130원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큰 급등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1,130원이 넘어가면 그때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항상 시장의 급등락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연물 같은 경우에 보악권 그리고 30연물 보악권인데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 이제 장기 국채금리도 눈치 보는 단계. 큰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과정.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노출 악재가 두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그 두 번째는 바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12월 달에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11월 달 말 30일 날 결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악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악재가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거고 대신에 또 시장이 새로운 호재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코스피는 2100포인트 코스닥은 상당히 695에서 700포인트를 막고 빠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조금 더 횡보성 장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매도 앞에 장사 없다. 그 말이 맞죠. 수급 움직임 자체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투자 심리를 자주 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급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즈들도 오늘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고 경업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연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온 소스로 인해서는 아직까지는 12월 달 안에 지금 서울을 방한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소식을 조금 듣기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한 영향으로 오류주들이 계절주라고 하죠. 오류주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세시럽, FNF, 필라코리아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무역 그런 의료주들이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절주라고 하거든요. 주가 추위 한 번 같이 보시면 영업무역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업무역도 어느 순간에 지금 4만원대까지 한 번 올라왔어요. 지금 바다권력을 2만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한세시럽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지금 턴을 조금씩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가권력이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2만8천원대 빠진 것이 1만3천원까지 빠졌으니까 약 50%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반등파동이나 보시면 돼요. 하단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앞에 투매성 물량이 이루어졌는데 이 물량을 제가 볼 때는 지금 흡수를 했거든요.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세시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절주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의료주들이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계절주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백신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배당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도 SK텔레콤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배당주를 고를 것 같으면 제가 뭘 골라라 했습니까? SK텔레콤이 제일 좋습니다. 가격이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SK텔레콤이 향후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배당락이 뜨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배당락이 뜨고 나면 지금 주가 자체가 한 번 또다시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 다시 이것을 곧장 복규를 하지만 성장성이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배당락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복구하는 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또 걸립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되어줘야지만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그에 따라서 종목은 종목대로 수익나고 이런 부분이 돼줘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안에서 통신주를 꼭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M&A 관련해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장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낙폭과 대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한 종목군들이 단발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발적인 상승, 단발적이란 말이 정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연속적 상승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한 번 오르고 그 다음 또 오르고 이게 아니라 한 번 쫙 오르고 그 다음 날 쫙 빠져버리고 또는 한 번 쫙 오르고 그 다음 날 조종을 보이든지 이런 모습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상 오늘 당장에 어제 올랐다고 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추경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먼저 기억을 하시고 상기를 하시고 종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발적인 그냥 이렇게 행보를 보이다가 한 번 딱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빠져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장기 투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혹 깜빡할 수 있는데 오늘 장 오늘 밤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장이 오늘부터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석 감사절로 인한 휴장을 오늘 합니다. 그리고 내일 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만 진행하고 토요일, 일요일 미국 사람이 연휴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닉게 같은 경우에는 23일 날 23일 휴장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장은 추석 감사절로 인한 휴장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 내일 장 관심주 좀 준비를 한 번 해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비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료가 매출의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축, 가축이죠. 그리고 가금, 가금은 뭡니까? 이게 세금자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집에서 키우는 새, 뭐가 있을까요? 뭐 닭, 또 오리, 이런 것을 우리가 가금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 이지바이오인데 이지바이오가 여기 좀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이 기업이 바이오 관련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창업주가 이씨와 지시가 함께 공동으로 창업해서 만든 회사가 이지바이오입니다. 현재는 이제 지시로 다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알거리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한 가지 더 조금 더 붙여본다면 여기에 한 개 더 적어본다면 이제 북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료 관련 주기 때문에 북한에서 비료나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고 북한에서도 그걸 이제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가 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전체적인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를 넘어가다가 실패라고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최근에 옥수수 가격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옥수수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료를 만드는 기본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로 그리고 이걸 이제 가공시켜서 전분을 만들거든요. 전분과 관련된 업체가 이제 대상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분과 관련된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비료 관련해서는 또 옥수수나 또 관련되기 때문에 이지바이오가 4분기에 대한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하방 자체도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지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S1인데 S1도 지금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S1을 9만 3천에 한번 우리가 같이 했고 그 다음 주가가 올라서 지금 1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 추천주의이기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빠졌던 부분이 주가가 여기서 빠졌던 부분이 바로 2분기 실적 악화였거든요. 2분기 실적 악화 실적이 정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그리고 4분기 주가가 안 올랐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 S1이 추가하는 것이 S1 아시죠? 이제 집 지키는 거, 건물 지키는 거, 보안 관련해서 업체 일하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트렌드 자체는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회사적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이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인선 E&T 보겠습니다. 인선 E&T도 지금 세 번째인가요?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인선 E&T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 처리업체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고래를 잡았는데 그 고래 안에 지금 플라스틱 병이 12개가 들어있다.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에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매립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뭐랄까 이제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단계다. 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중구차 수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매출로 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오히려 지금 바닷건역을 조금 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업이 꾸준히 실적적인 부분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업종이라고 보는 게 코엔텍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코엔텍은 이미 주가를 박석권에서 돌파를 해서 지금 주가가 8천억에 올라왔다. 더블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인서니엔티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 주가가.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인서니엔티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투자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정보 이제 아이리버인데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엄청 많죠. 사실 우리가 아이리버는 예전에 음원 관련, 스피커 관련해서 이게 이제 또 고급 브랜드거든요. 우리처럼 제 같으면 이제 맡기는 아무 소리나 뭐 비슷하게 듣기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은 음악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이 아이리버 스피커를 상당히 고급 브랜드로 치부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랄까 이제 독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음원 관련해서 고음질을 납품한 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K텔레콤이 현재 대주주로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리버에 대한 주가 자체도 주가가 하반경직성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아이리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서 오늘도 종목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가장 고민하시는 게 이제 종목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지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하루가 변하고 나면 모양이 또 바뀌어요. 어제까지 좋아보이다가 오늘이 되면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게 차트입니다. 음봉 한 개 떨어지면 추세적인 전환이 딱 되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기업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하루아침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축적되어 오고 꾸준한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적인 타이밍을 찾기보다는 조금은 회사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회사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서 시간 자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